안녕하세요. 12월 9일 목요일 아침 아침 기도회로 모여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24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먼저 24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뒤엎어 황폐하게 하시고 그 백성을 흩어버리실 것이다. 제사장과 백성이 당하는 일이 똑같을 것이며 종과 주인,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부자와 가난한 자가 다 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며 땅은 완전히 황무지가 되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땅이 마르고 시들어가며 온 세계가 쇠잔하고 세상의 높은 자들도 쇠약해 가고 있다. 땅이 죄로 더럽혀졌으니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구함해지는 영원한 계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저주를 내렸고 사람들은 그 죄의 대가를 받아 살아남은 자가 적으며 포도나무가 치들고 포도즙은 귀하게 되었으며 한때 즐거워하던 자가 이제는 다 슬퍼하게 되었다. 또 소골을 치고 수금을 타던 음악소리가 그쳤으며 아무도 흥겹게 노래를 부르면서 포도주를 마실 수 없게 되었고 술맛은 쓰게 되었다. 도시는 온통 혼란 속에 빠져 집집마다 문이 닫히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사람들이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즐거워하던 사람이 침울해지며 땅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말았다. 성이 폐허가 되고 성문이 파괴되었으니 이런 일이 앞으로 온 세계에 일어날 것이다. 그 상태는 감남나무를 흔들어 그 열매를 완전히 떨어버리는 것 같고 포도수확을 하고 나서 그 남은 것까지 다 따내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살아남은 자들이 기뻐서 외칠 것이며 서방에서 여호와의 위험을 선포하고 동방에서 그를 찬양할 것이며 해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세계의 가장 먼 지방에서 의로우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찬송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악이 판을 치고 곳곳에 배신 행위가 있으니 내가 탄식하지 않을 수 없구나. 세상 사람들아 들어라. 공포와 함정과 덫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공포를 피하려고 하는 자는 함정에 빠질 것이며 함정에서 올라오는 자는 덫에 걸릴 것이다.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땅의 기초가 흔들릴 것이며 땅이 깨어지고 갈라져 진동하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폭풍 속의 오두막처럼 흔들거릴 것이다. 세상이 죄악에 짓눌리고 있으니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하늘에 타락한 천사들과 땅의 교만한 통치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죄수처럼 한 곳에 모아 지하 감옥에 가두어 놓을 것이며 그들은 형벌이 확정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그때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자기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다스리실 것이며 그와 같은 영광 때문에 해와 달이 무색할 것이다. 아멘 네, 올 한해도 벌써 12월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덧 3분의 1이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2021년도를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작년과 같은 그런 한 해였지만 작년보다는 더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손살같이 그냥 지나가버려서 진짜 2021년도에는 내가 뭘 했지라고 이렇게 이렇게 1년 동안 뭘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이사야 24장 말씀은 앞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이방족속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렇게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선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13장부터 어제까지 그러니까 23장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 주변의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24장부터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주변의 이방족속들을 향한 그 메시지가 있었다면 오늘부터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신약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서 1장에는 보면 이방인의 죄를 먼저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에는 유대인을 향한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으로서 죄를 언급하는 1장과 유대인으로서의 죄를 언급하는 2장 그리고 3장에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죄 그리고 이방인들이 지은 죄 그리고 유대인이 지은 죄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지은 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건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로마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의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1장부터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던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 그 이방족속들 그리고 오늘부터 계속되는 모든 인류의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필요한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모든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 어떤 부분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고민해 볼까 제가 묵상하면서 저는 문득 제가 중학교 때 겪었던 그 일을 순간 딱 떠오르더라고요 중학교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학교 시절에는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뭔가 하고 싶은데 제재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정말 많은 선배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 그리고 어른들 사회 공동체를 통해서 제재를 받고 억압받는 게 많다라고 하는 그런 알게 모르게 피의식에 젖어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고등학교 때보다는 중학교 시절이 더 질풍노도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수업 마치고 나서 전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 담임선생님도 아니고 그냥 3학년 때도 수업을 해주신 분도 아니고 유일하게 1학년 때 한 학기만 1학년 2학기 때부터 새롭게 초임으로 오신 도덕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에게 1학년 2학기 때만 수업을 받고 2학년 때도 수업을 못 받고 3학년 때도 수업을 못 받았어요. 담임선생님도 아니셨고 정말 초임 여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전교생에게 인기가 많았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무실로 오라고 저는 약간 의아해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선생님에게 잘못한 것도 없고 없었는데 선생님이 왜 찾으실까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이제 불안해하면서 갔는데 그 선생님께서 교무실에서 만나서 조용한 것으로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조용한 것을 데리고 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무슨 고민이 있냐. 이러면서 막 이런 안보에 대해서 물으면서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 시기를 이렇게 잘 지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이 저는 여태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또 그 상황과 그 분위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은 저를 한 학기 동안만 가르쳐 주셨고 그 외에는 수업시간에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께서는 저를 계속해서 지켜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점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간 이전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하는 행동들이. 그래서 보다 보다가 이제 그 시간, 그 날짜에 저를 호출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아, 나를 지켜보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또 그분이 이제 그 선생님께서 하셨던 그 관심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떠올렸던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예술도 마찬가지고, 예술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체육 같은 관련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스승이나 선생이 봤을 때 누군가가 정말 가능성이 있고 재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그때마다 지적을 하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호되게 야단칠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데는 꾸질함도 하고 어떤 데는 매질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는 전혀 가능성이 없고 정말 완전히 포기할 만한 그리고 재능도 없는 그런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더 이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나오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마음이 아프고 불같이 화가 나고 진노하는 이 인류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예언을 하는 이 장면이 마치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 인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까지 놔두고 막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지켜보시고 그리고 혼낼 때는 정말 호되게 혼내시고 그리고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엄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채찍을 가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품어주시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말 호되게 야단치실 순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지적질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느끼실 하루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냥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관심을 갖고 나를 향해 사랑의 말 그리고 사랑이 담긴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 눈으로 그리고 인간적인 눈으로 왔을 때 불평불만이 섞인 하나님을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다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능성이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바라보시기에 이러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분이 뭐라고 하시든 그리고 어떤 질책과 호됨이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심정으로 하루의 시간을 보낸다면 이전의 그 시간과는 조금 다르게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호되게 말씀하시고 그 호된 사항을 밀어붙이는 것도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붙들어주시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나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고 도저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라는 그 사실만 부각시켜주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좋지 않은 마음이 있었다면 조금은 시각을 달리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르게 깨달을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느끼게 그리고 또 그런 체험으로 그런 느낌으로 오늘 하루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